예 안녕하십니까 하늘농원의 천상백 입니다 예 오늘은 저들 노지에 수국 심어 나무수국 심어 놓은거 이제 꽃이 많이 폈습니다 아직은 이제 꽃 피기 시작한지 얼마 안되서 다 핀거도 있고 덜 핀거도 있고 아직은 피기 시작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저 끝까지가 한 90m 정도 되고 지금 현재 한 5천주 정도는 심어져 있습니다 언제 심었는가 하면 재작년 가을에 심었습니다 재작년 가을에 9월 말에 심어 가지고 작년에 꽃을 보고 올해 두 번째로 꽃을 봅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키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가지가 한 가지씩 아니고 여러 가지가 돼 가지고 이제 이중에서 보면 예 오른쪽에 아 지금 오른쪽에는 꽃이 둥글둥글 둥글한 것들이 많고 어 왼쪽으로는 꽃이 듬성듬성 있는 것들이 있고 중간에는 아직은 꽃이 어떤 것은 핀 것도 있고 피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시 왼쪽에 어 몇 줄 정도는 꽃이 지금 현재 많이 피었습니다 네 가까이 가서 예 보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고 여기에 어 한골씩 또 이 어떤 품종은 한골씩 어떤 것은 두골씩 어떤 것은 반골씩 이래 가지고 예 어떤 품종의 꽃이 어떻게 피는지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심었습니다 꽃이 피는 특성은 제가 봐서는 뭐 거의 거의 어느 것이나 다 똑같은데 예 방금 요 보이는 같은 경우는 위에 가 아 아직은 꽃이 없는 것도 있고 밑에는 축 쳐졌습니다 예 가까이 가서 저쪽에 있는 꽃이 많은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 요런 몽 요런 모양의 요런 형태 이런 형태의 예 수국 저 끝까지 위에는 너무 세리가 하니까 위에는 아직 꽂지 않은 것도 많고 예 옆에는 전부 다 다 가지가 쭉 흥미로 졌습니다 고 뒤에 예 송이가 쪼끔 더 큰 위에 꽉꽉 그 꽉꽉하기 위로 꼭 지어 보고 있는 거 예 거품 정도 있고 고 바로 뒤에는 이제 꽃이 듬성듬성 있어 가지고 벌이 수정하기 좋게끔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 매지컬 썸머 예 그럼 같은 품종은 모양이 똑같습니다 다른 품종이 쓰기 많았다 그러면 똑같은 겁니다 예 종류가 많아 가지고 다 종류별로 특성을 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예 방금 요런 형태의 요런 형태 이런 원충형 정확하게 원충이고 요것은 요것도 똑같은 원충이지만은 방금 왼쪽에 보시는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꽃이 엄청나게 많고 여기는 이제 꽃이 적고 지금 현재 제가 손으로 짚고 있는 여기 꽃이라고 하는데 가짜 꽃입니다 요런 꽃은 적고 뒤에 씨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씨가 엄청나게 많은 품종이 있는 반면에 예 이런 것들은 씨는 저 뒤에 있어 가지고 잘 표시도 잘 안 나고 예 꽃이 많습니다 컷꽃이 많습니다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예 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예 요도 이제 곧 음방 다 피게 될 것 요도 지금 이제 며칠 내로 어 꽃이 다 피일 것 같고 다 지금 이제 다 열심히 다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예 수국은 예 수국은 여름철에 그 해에 자란 가지 끝에 꽃이 피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 자란 가지 끝에 꽃이 피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봄부터 여름까지 자라면서 꽃눈을 만들어서 여름에 꽃이 귀한 여름에 꽃을 피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 끝에 오래 자란 가지 끝에 당년지입니다 오래 자란 가지 끝에 이렇게 꽃이 피게 되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 것든 아 맹 똑같은 수국입니다 나무 수국입니다 천천히 보겠습니다 여 지금 이제 벌이가 수정 수분 수정 시키고 있는데 예 요 뒤에 지금 이제 암술 수술이 암술 수술 제가 손짓고 있는데 암술 수술이 있는 건데 여기 지금 요 안에가 정말 꿀이 있는 겁니다 미런 수로도 조울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벌은 길어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지금 이제 이렇게 꽃이 많은 것보다 아주 총총 있는 것보다도 꽃이 덤성덤성 있는 것들이 향기가 많이 납니다 이 가지 끝에 있는데 이게 넘어가니까 못 넘어가게 줄을 친 겁니다 못 넘어가게 줄을 친 겁니다 벌이 이쪽이 이런 꽃 이런 꽃 보다는 이런 꽃을 훨씬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꽃 똑같이 지금 이제 이등변 삼각형처럼 원추형의 꽃입니다 원추형 거기에 이제 수분이 수정 수분 수정이 되면 수분 수정이 되면 지금 현재는 위로 손바닥 위로 본 것처럼 돼 있는데 조금 있으면 수분 수정이 되면 여기 뒤집어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뒤집어져 가지고 이 꽃의 색깔이 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상당히 크지요 꽃의 한개가 완전히 한송이가 머리만 합니다 사람들 머리보다 더 큽니다 이게 제일 밑에는 제일 빨리 꽃이 피고 위에는 천천히 피고 있으니까 조금 더 되니까 여기 지금 이제 연녹색에서 흰색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요 뒤에도 전부 다 전부 다 가지 끝에는 전부 다 꽃을 피우려고 전부 다 꽃물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만들어진 열매 꽃이 이렇게 금방 희게 됩니다 이거는 같은 품종인데 이거는 연녹색에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꽃이 많아지게 되면 이렇게 변하면서 나중에 수분 수정이 되면 꽃이 뒤집어져서 색깔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한 가지 두 가지 밖에 없는데 제가 잘라가서 삽목을 했습니다 끝 꽃을 했습니다 네 수국 나무수국 꽃 핀 꽃이 이렇게 흰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핀 금성금성 있는 거 하고 총총 있는 거 하고 이 두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연녹색 라임색 이런 색인데 조금 지내게 되면 흰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윈 윈설 이렇게 이렇게 속에 바깥에 흰꽃은 바깥에 흰꽃은 가짜꽃이고 실제 안에 씨가 씨를 만들기 위해서 꽃이 피는 겁니다 모양은 전부 다 키 크게 되면 전부 다 원추형이 됩니다 방금 이런 식으로 된 거 요런 거 여기도 지금 이제 건방 이거 꽃이 길입니다 아주 한 가지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손잡아내대서 여기가 제일 밑에가 1개 2개 3개 꽃이 3개 또 위에도 또 3개 2 3 4 5 6 7 8 9 11 12 이렇게 12단 13단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꽃이 길이가 30cm 도 넘습니다 요것도 이제 여기에 지금 만들어지는 거 보고 요런 형태 요런 형태 요런 형태가 비슷한 형태입니다 꽃이 뭔지 피고 늙게 피고 이것도 유니크도 마찬가지 요거 이제 터치 오브 핑크 이렇게 있고 피고인 중이고 엔젤 브러쉬도 비슷한데 요거는 엔젤 브러쉬는 색깔이 빨갛게 물이 듭니다 끝까지 어떤 것은 꽃이 피고 어떤 것은 꽃이 안 피는데 꽃이 피는 시기에 좀 늙고 빠르게 차이입니다 썬데이 프레이저 요 뒤에 하얗게 있는 거 썬데이 프레이저 방금 보시는 것은 예 리틀 라임입니다 리틀 라임 예 라임라이트를 키를 좀 작게 만든 라임새우로 만든 리틀 라임 리틀 라임은 꽃이 크기가 작습니다 옆에 썬무서놓은데 지금 보이는 것은 썬무서놓은데 썬무서놓은 보다 꽃의 크기가 작고 라임라이트처럼 이거는 흰색이 안되고 전부 라임새우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틀 라임 이 썬무서놓은 이 라임라이트입니다 라임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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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폈습니다 많이 폈습니다 이제는 방금 여기에 라임라이트 썬머스노우 이틀 라임라이트 이틀 라임라이트 이틀 라임새우로 이틀 라임새우로 진핀돌 꽃이 가장 큰게 저 농장에서 가장 큰게 길리만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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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은 라임라이트 보다는 좀 늦게 길리만자로는 피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길리만자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며칠이면 이렇게 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길리만자로 조금 더 빨리 만들어진 길리만자로는 꽃이 이렇게 큽니다 여기 길리만자로 두개 두줄 라임라이트 두줄 썸머스노우 라임라이트부터 보다 작은 썸머스노우 한줄 비틀 라임 한줄 이게 라임라이트하고 썸데프레이즈하고 섞인 라임라이트 하얗게 된 것은 썸데프레이즈 자 마이터 두줄핀 라임라이트 이렇게 하얗게 피어있는 놈은 썸데프레이즈입니다 리틀 라임 썸머스노우 여름에 눈온 것처럼 하얗게 되어서 썸머스노우 썸머스노우입니다 라임라이트 라임라이트 이중에서 가장 빨리 제대로 꽃이 피는 것은 이거 썸머스노우 썸머스노우 저기 안에 꽃이 덤성덤성 엔젤브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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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실컷 구경하셔야 해요 마음 저쪽에 다른 품종이 있는데 까지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손잡은 것은 리틀 라임 요거는 썸머스노우 요 위에 조금 더 키가 큰 놈은 라임라이트 라임라이트 입니다 여기에도 전보다 새로운 가지들에서 새로운 가지들에서 지금 이제 나오는 같은 경우는 아마 꽃이 작지만은 꽃이 잃게 될 겁니다 이렇게 작은데 요 작은데 꽃이 지금 이제 만들어주고 있는 중입니다 완전히 꽃밭입니다 꽃밭 요거를 한 줄로 하게 되면 담장이 됩니다 담장 처음에는 거의 거의 꽃이 비슷비슷해 가야 잘 모릅니다 요거는 엔젤브러쉬 엔젤브러쉬 이렇게 생긴 꽃에는 벌이 훨씬 많이 옵니다 꽃을 꿀이 더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종자를 많이 만들고 저런 것은 종자를 많이 만들고 여기에 있는 같은 경우는 종자는 적게 만들고 이 흙권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산성으로 종자를 생산할 목적으로는 이게 종자 생산이 늦는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왼쪽에 여기 왼쪽에 여기 있는 품종은 진핀돌이라고 합니다 진핀돌 진핀돌로 뭐 거의 썸무선오나 라인나이트나 비슷합니다 제가 길러보니까 나무수국은 작아도 겨울철에 겨울을 잘 넘깁니다 나무가지가 안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물론 키도 큰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고 한데 모양도 조금씩 틀리는데 전부 다 그 해 자란 가지 끝에 달리는 겁니다 그 해 자란 가지 끝에 이제 며칠만 있으면 지금보다 더 가야하게 필 것 같습니다 또 다음에 꽃이 더 많이 피었을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농원의 천상배입니다